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학교 가요 클레드 요즘 너무 자주 안 상대해 보니까 좀 힘들던데 미니언 1, 2, 3, 2, 1 히힛 와 너무하잖아 바로 와주셔야 되는데 어 이게 좀 오버 같은데 나이스 저기까지 쫓아가서 잡았네 아 1렙 때 너무 아쉽다 근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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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라운드의 길을 보기엔 사람스러울 뿐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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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밖에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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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깨 GG 어우 쉽다 어이 뭐야 잘 있어 Americans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